1.1배털 이게 시중에 속하는 1만짜리 배터리에요. 거의 1분의 1. 그게 크기가 납니다.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배터리 자리량이 정확히 표시됩니다. 착! 착! 배털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니까 이게 너무 큰 장점이고 2.1배털 2.1배털 4.1배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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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더블 데이트인데 왜?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자, 지금부터 우리는 동갑이야. 반말해야 돼. 다 같이. 아니, 아니. 교복 입은 중. 교복 입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주부터 골라줄게. 이거 어때? 그래, 그런거 해. 야. 여자친구는 핑크가 예뻐. 핑크가. 우리, 우리 옆 학교에 학교등학교가 있었어. 걔네 교육이 진짜 이쁘거든? 걔네가 세가지고 말도 못 벌었어. 아, 걔 일찍 누나에 대한 환상을 두고 좀 더 바뀐 거예요? 그렇죠. 핑크 누나. 핑크 누나들에 대한 환상. 예보링 씨 등장! 보링은 역시 좀 볼륨감이 또 있어버리네? 아니요. 볼륨이 딱딱하다. 이상한데요? 볼따고 해. 미안하지만. 나 근데 왜 이렇게 머리때문에 그러고 나 왜 이렇게 찐따 같냐? 찐따 같아요. 머리때문이 아니라. 저도 찐따 같아요. 어떡해. 저녁 좀 심하게 진짜. 아니 뭐야. 웃기려고요. 근데 기도님도 나름대로 찐따가 이진인 것 같아. 나는 일진 옆에 기생하는 애들이지. 아, 기생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내 타겟 알지? 아, 너들 예쁘다. 안녕. 가자. 안녕. 가볼게요. 쯤따ve와 함께하는 이데이 데이툼. 이즈gres 좀 있잖아. 한양대 공부해도 돼 여기 어디인가요? 와 한양대 여기 완전 한양대 거리네 우리 여기 맨날 왔었지 진짜요? 10년 전 어제 진짜 맨날 왔어 우리 그잖아 일단 뭐 먹자 야 배고프다 알바 먹으러 가자 알바 미씨댕아 너네 떡볶이 먹고 싶어? 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 뭐야? 난 고기부펴 가고싶어 웬 고비? 야 1등 걸로 정해주면 저 마라탕이야 떡볶이 마라탕은 진짜 안돼 가위바위보 아악 이거 의미가 있나? 그니까 아악 아악 너 여기 많이 와봤냐? 저요? 어 네 폴이가 밥 말하라고 알았어 돼지스키야 야 찐따 돼지 야 키따 뚱뚱뚱이 뚱뚱뚱뚱뚱 우와 전세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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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가져가야 돼 기둥아 여기 재료 담는 거야 너 와봤냐? 저기? 나 진짜 처음 와봤어 너네 너무 찐따 같아서 싫어 내려와봐 아 여기 그냥 마라탕집이네 마라탕집 그럼 이거 무게 쟤? 안돼 쟤 넘기지마 그렇게 많이 가요 비엔나료도 오 대박 순대도 있어 순대도 날까요? 어 야 순대도 진짜 잘한다 이거 어디다 가야 돼? 이거 어디다 먹어? 이거 어디다 먹어? 이거 어디다 먹어? 이거 어디다 먹어? 야 근데 2대2 리액팀은 오늘 누구라는 거랑 커플이야? 아 재열이 날아갈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얘 내가 욕하기 전에 자기가 아니라 전략 들켰고 너 고등학교 때 남친구 있었어? 응 있었다 없었죠? 흔히 들 안았어 네 너는? 나는 두 끼를 이제 수많은 남자들과 같지 너가 돈 냈지? 아 기뚱아 소세지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너마냥 짤뚱한 거 이거 나고 했거든 너마냥 짤뚱한 거라 그랬냐 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그래 심각해 소세지 야 너는 치킨은 안 먹어? 뭐할래? 소세지 사진 찍자 동갑이라고 다 같이 줘야 돼? 원래 고등학생들은 남자들은 사진 찍는 거야 남자 학생들은 사실 안 치고 아니야, 친구가 여자친구가 없어요 남자애들은 어떻게 하면 금 카페로 갈 수 있을까? 좀 하죠? 짱! 그랬어 자 그럼 우리 이거 얘기합니다 신났다 첫 키스도 언제 했는지? 첫 키스가 집불과 육불이 이렇게 떡이야 그만하네! 약간 정절부터 나?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부끄러워 나 고있대 누구랑? 누구랑까지도 많이 껴야돼? 얘를 집 앞에서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왜 이래? 정리 너무 빨라고 난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지주 정말 웃기다 지주는 좀 추운데 손이 뭐였어? 손? 다섯만 질러다 맞았어 나? 나는 고이 나는 진짜야 어디서? 내가 말해줄나? 집이지 엄마 아빠 손맞다 이거 알아서 셰이빈 셰이빈씨는 중3 때 점수였어 꽤 빠르다? 약간 공원 같은 육수도 흘렀는데 괜찮아? 너무 많이 흘렀는데? 이런 나도 사랑할 수 있어 친구들 제일 일하고 있거든? 배가 아주 육수도 안 좋아해? 오늘 결제는 뿜빠이인거 알지? 당연히 뿜빠이 있지 우리는 뿜빠이 알지? 우리는 뿜빠이 알지? 우리는 뿜빠이 알지? 우리는 한 명이 사긴 했어 우리 4개 했어 우리도 4개 할래? 찐으로? 우리도 4개 할래? 우리 4개 해 그냥 무조건 빠이 우리 4개 날고 아 시발 잘 먹었다 가자 이제 어디가? 뭐 할래? 2차 가위바위보야 가로? 룬카페 가자 이제 룬카페 디디꺼 울지마 룬카페 한번 가보자 2개 정도? 2개 없어 2개 여러분들 오늘은 페이크닷교에요 페이크닷교 아니 얘네한테 좀 하기 미안해 나 페이크닷교라 가야지 현소대기한테 아무렇지도 않잖아 얘네도 괜찮거든? 얘네한테 들쥐기가 좀 미안해 얘네 엄마오빠가 얼마나 싫어할까 싶어 우리 엄마오빠는 우리 엄마오빠도 싫어해 야 어디갈래? 상불로 가도 싫어? 룬카페 가기로 했잖아 어디있는데 룬카페 없어 여기 일단 한번 찾아보자 아까 목푸가 일단...</ 옛날 우리같이 일단 너무 웃겨 야 뛰 discut 갈베보 해야지 끝 어. 이거래? 안 들어가래. 이거 안 들어가래. 뭐야 뭐야 뭐야. 네. 조심 차려야 돼. 지정도 없어. 그래. 엄마한테 염 좀 받았어. 엄마한테 염 좀 받았어. 어. 오예. 나는 이거 들고 사진 찍죠. 어. 좋다. 룸카페 가자고 일단. 아 좀 룸카페 그만. 아 씨X 니 여집 관리 좀 해. 얘는. 얘는 조용히 가스라이팅 하면 간했는데 왜? 니 여집 관리를 못해서 그래. 너 때문에 나 작전 심판이야. 내가 WT 하지 말자 그랬지. 근데 BTS 때 막 이랬던 거 같아 그거. 야 그럼 우리 이제 찢어지자. 야 이러다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야 나 조카페 나면 싫어해. 너 똥 던지기 아니야 지금? 야 우리 해달라고 지금 다 해주고 있다. 야 이거. 룸카페 가야돼. 이거 누가 내? 가위바위보야 또?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야 이거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 안 되면 가위바위보. 나이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야 그만 좀 줘. 원래 남도신 거 대신이야. 야 너 뭐야. 룸카페 안 갈 거야? 룸카페 가는 거다 이거. 내가 해주는 대신. 야 야 야 야 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찍어야 돼. 여기도esso 초 남았어 오빠 떨지마 난. 안 찍어보셨라 나도. 아 똥처. 왜 똥을 샀지prep Again Evac. 야 너 하나.. 야 왜 손등을 들어X3 아이 이거 발병으로 가자. 미쳤다 이거야. 이게 뭐지? 이거... 돈은 얘가 냈는데 아파도 얘 말 안 들었어. 어때? 제가 세로로 해야지. 어. 뭐해 근데? 이거 원래 지금 복료라. 남자친구 복료로 사진 찍어주기. 너 왜 나오나? 여기 나 나오잖아. 아 미안해. 이렇게 찍으라고 했잖아. 아 미안해. 병신 새끼. 봐봐. 봐봐. 병신... 병신 찍다 새끼야. 저절로 카페 갈래? 야 정재열. 어? 너 내일부터 나한테 남자라고 하는 거야. 진짜 새끼야. 나 쓰레기. 어디 가 우리? 어 롤링파스타도 있네. 코스가 뭐였냐면 당구장 가야지. 알바먹고 아 당구간 게임 칠해. 포켓풀 칠해 포켓풀? 포켓풀 치자. 포켓풀 고. 야 딱 여기거든. 우리 이제 옛날 거리. 상례칸. 아 저기 상례칸 많이 먹었다. 어 아직도 있네? 상례칸? 상례칸 많이 먹었다. 그럼 3인분 했다. 또맥 한번 해? 맞겠다. 뚫린아 한번 해봐? 야 해볼까? 내 뚫린아 할머니 안에 있어. 뚫린아 할머니 있어. 어디? 뭐 싶어? 진짜 내가 들어줄까? 어 고마워. 야 너 왜 나만 해? 아 씨X야 너. 야 너 뭐하냐? 아니 아니 쓰레기.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쓰레기. 너 내가 이렇게 버젓이 여기 있는데? 너 잘해주고 룸카페 가는 거 유도해줬다. 너 룸카페 가봤어 너? 나 응가 봤지. 그럼 어떻게 꼬셔 여자들. 스터디를 꼬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쳐다보면 남자들이 자동으로 그냥 뽀뽀해도 돼? 뽀뽀해도 돼? 뽀뽀해. 그러면 한 30분 정도 지나가고 그러면 기스해도 돼? 하하하하 이러면서 저 근데 바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아니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좀 있다가 너 3번만 더 쳐다보면 기스한다고? 하하하하 아니요. 하하하하 지수만의 플라틱은 뭐야? 나는 약간 예빈이는 쳐다보면은 나는 약간 흑내수이 터치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면 나랑 테스트 해줄 수 있어? 하하하하 어디 터치해? 혹시? 하하하하 보부해도 돼. 하하하하 원래 착한 게 생긴 애들이랑 사귀어서 내가 다 해주고 나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끼고 자 이게 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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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발 야 이씨 왜 세우는데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니 왜 저래? 얘는 잘해. 아니 아 얘는 왜 못하는 게 없어? 하하하 왜? 나 잘하고 난리야. 하하하 이게 사람 손 흔들어주는 거야? 하하하 네. 아기TV 역시 손 흔들어주기야. 하하하 내 소원은 보내고 싶다. 하하하 하하하 나는 재혈이가 이겨서 기똥이 이제 입에서 룸카페에 룸자도 못 나오게 막아버리는 거야. 알았어. 파이팅! 파이팅! 우리가 이기면 룸카페야. 오! 이렇게 못 쳐줘. 정식이 좋은가고 싶어. 뭐야. 잘 좀 해.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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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 입은 게 좋아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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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 어떻게 해? 뭐하니? 진짜 부탁드립니다 어떡해 눈까봐 옷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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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야 너 좋아한다 나 좀 좋아한다 지금 얘들아 배터리 많이 있어? 어색한 목소리로 배터리 많이 있어? 오메 너 충전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해야 돼 진짜로 이게 지금 2만 암페어짜리야 2만짜리 제꺼 2만 보여주세요 너 2만 있어? 이 정도 들고 다녀요 이게 크네 이게 비교해봐 이제 무거워요 오 됐다 자 안내면 진거 자 와댄가위바위보야 뭐지?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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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기둥! 오늘 다 산다 으서 먹은 게 없어 나 한 달 먹고 다 썼다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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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때문에. 어떡해. 너무 맛있었다. 이런 새끼 이러고 헤어지자. 용돈 다 핑 뜯고 헤어지자. 핑 뜯고 다음 데이트 이제 돈 안 내면 그 다음 데이트 오기 전에 헤어지고. 이쁘고 약하려. 다 썼어요 진짜 돈? 무리 발생해서 안 돼요? 용돈 다 쓴 거 아니야?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 나 지금 말하는데 왜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 웃기려고 웃기려고 한 줄 알았지. 담배 피우면서 자꾸 날 쳐나 보네. 뭐지? 족구댕자 알고 나한테 시비 걸러나는데 내가 나쁜 놈이었네. 오늘 끝나고. 오빠? 오빠 오토바이 타고 저기 시내. 빨리 보내자. 돈 많이 뜯었지? 야야야야야. 못 얘기했어. 못 얘기했어. 이거 먹자. 야야야. 기동아 기동아. 지주가 일로 먹었어. 아 씨. 나 이거 너무 웃겨.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시발이 또 해야 되는데. 피해서 먹으라 그러는 거지. 피해서. 야. 그러면 또 얘가. 나한테 욕해. 대가리 크다고. 싸워. 진구야. 나 진구야. 한 번 끊어주세요. 아. 드러워. 우리 친구가. 다른 애들이랑 같이 먹는데. 내가 대신 먹어줄게. 네네. 존나 맛있는데. 인정. 진짜 존나 맛있다. 먹어. 많이 먹어. 진짜 존나 맛있게. 범죄 키워놓고 버려야겠다. 어디에? 너 친구가 제일 안 돼? 내 친구가 제일 안 돼. 맛있다. 뭐 할 게 뭐가 또 있을까 있어? 한 번 일본 간의 고민 타임. 시작. 아니. 저 진짜 안 돼. 엇. 아니. 내가 그냥. 30분 씩이. 아임. 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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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암. 비밀이 없었어? 아. 너. 샤이걸. 샤이걸. 진짜. 들어가서 한번 갔다 와요. 아. 속을 몰라서 지갑이 생겨. 한두 번이 아냐 이런 점. 우리 담배 좀 사고 올게 잘 들어와 오빠 너 지수를 안 돼 아 진짜? 키 200m 200m 나 지금 갔어 오토바이 중독 잘생겼어 아이돌 중독 나 이렇게 나 기분이 너무 안좋아 아 사과해 나 겹쳤어 네 자 이렇게 더블 데이트를 재밌게 갔다 왔는데 제가 더블 데이트에 너무 집중하느라 이 보바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제품은 잠깐만 뒤에서 그치 없네 황이에요 일단 우선 이 보바 제품을 제가 원래 먼저 체조부에서 소개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 생업련이 외계인이 뺏어봐가지고 자기가 먼저 속 해버렸던 거 좋은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체조부 시청자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이유가 뭐였냐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만짜리거든요 만? 용량이? 만짜리고 요게 시중에 속하는 만짜리 배터리에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크기가 거의 2분의 1 두 개의 크기가 납니다 두께는 거의 차이가 없죠 요 모델을 보면 요거랑 비교하죠 카드랑 비슷하다 1만원짜리에요 1만원짜리 아이폰 12 이하이거나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따로 전용 맥스위프 케이스가 있어요 요런 거 딱 구매하셔가지고 딱 끼시면은 다 붙는다 선이랑 정량이 기초특니다 요거만 딱 추천해가지고 급속 충전이 필요없어 그냥 딱 붙여놓고 요렇게 해서 쓰는 거 같아요 또 그 다음으로 보통 기성 제품들은 요렇게 점점점으로 표시가 돼요 이러면 배터리 잔량이 정확히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서 밖에 나가서 충전하려고 하면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배터리 잔량이 정확히 표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시에 세 가지 충전이 가능해요 여기 USB 포트가 있어가지고 동시에 세 개 충전도 가능하다 똑같은 1만원짜리의 외계인 우주선 모양 요거가 살짝 더 작아요 어 그러네 맥스위프트인데 기능이 없어요 맥스위프트 기능이 꼭 필요 없다면 요거 가격도 훨씬 싸고 이제 2만원짜리가 이거 여러분들 2만원짜리 아시죠? 이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보통 이 정도에요 이 정도 크기 차이? 이제 이 가격 가격이 중요한데 꽉가 있는 거 없는 거 가르쳐 있더라고요 꽉가 없는 라인 요거는 핑크랑 화이트 요게 원래 정가가 43,900원인데 이번에 저희는 38,500원 꽉가 라인 이게 저번에 완전 왔다는데 정가가 45,900원인데 이번에 39,500원 4만원대로 원래 제한을 했었는데 시세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든 3만원대로 깎아야 된다 해가지고 3만원대로 어떻게 겨울이 꽉가서 가져오게 됐고 요 맥스위프트 기능 없는 버전이 정가가 2만9,900원인데 2만6,900원 2만짜리가 3만7,900원인데 3만4,000원 굉장히 또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벤트 좋아하시잖아요 이벤트 이렇게 선착순 이벤트 가져왔습니다 총 20분을 드릴 거예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보석충전 얻었다 11등부터 10등까지는 보석충전에는 팀을 그러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자신있게 호버하는 진짜 추천 드립니다 사용하면서 굉장히 흥분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